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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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기업 우리 그 축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88번째 이달의 기업으로 그 선택이 된 DRZM 박병병 과장님 우리 임직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DRZM이 구배로 이전이 돼서 지금 전 세계 최고의 지금 SRA 의료기계를 생각합니다. 박사장님. 그래서 OEM으로 다른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직원도 일부러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구비가 저저 기기 사업을 하고 나서 최대의 지금 의료기계메이크로 삼성 메비손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DRZM 박사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오늘 저는 존 시장 취임한지 10년대 되는 오늘 천낙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말 도와주셨고 또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덕분에 오늘 제가 잇따랐습니다. 덕분에 구비에 빛나는 모든 기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고미가 그나마 성방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사폐 구미시장 운항병진 신왕님께서는 2006년 구미시장 취임 이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선을 위해 전국 최초 기업사랑본부 출근 함께했던 지난 10년간의 그 뜨거운 열정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입회에 정성스럽게 담아드립니다. 2016년 7월 1일 구미성공연소 회장 유한규회의 구미시 경제단체 대표 일동 예정 5명의 기술기장 비알점은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진단용 비알 시스템, 특기 보건송에 800만 달러의 입찰 수준 등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구미공장 이전으로 고용 창출에도 귀하는 등 사회적 공헌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이러한 주식회사 비알점이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로 겨우 성장 발전하여 미래를 선동하는 글로벌 인류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의료산업은 다합재간 산업이라고 합니다. 구미에는 전자, 전기, 기계 등 부품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양질의 인력이 풍부하여 의료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만족을 통한 사회의 기여라는 품질 방침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엑스레이 회사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개발계, 신제품 개발, 기술혁신, 인재육성에 적극적인 투자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기업 컴퍼럭시의 공유 기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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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